V-축 모터 교체에 필요한 작업 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L-렌치, 토크렌치, 소켓 렌치, 복수 연결대, 가위, 우레탄 망치, 첼러, 벨트 장력계, 니퍼, 전기테이프, 자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. V-축 모터 교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. 그리고 제어기 전원을 오프시킵니다. 두 번째, V-축 측면 커버를 분리하여 V-축 모터를 분리합니다. 세 번째, 교체할 모터를 조립합니다. 네 번째, V-축 측면 커버를 닫고 제어기 전원을 투입합니다. 다섯 번째, 엔코드 리셋과 엔코드 옵셋을 해줍니다. 여섯 번째,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. 일곱 번째, 기계 원점과 상의할 경우 미세 조정하여 기계 원점을 맞춘 뒤 엔코드 리셋과 엔코드 옵셋을 해줍니다. 이상으로 V-축 모터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V-축 모터 분해 조립 진행하겠습니다. 커버 볼트를 제거해줍니다. 모터 고정 볼트를 분해합니다. 이때 벨트를 풀고 V-축이 낙하하지 않게 잡아준 뒤에 벨트를 풀고 조금씩 V-축을 내려줍니다. 나머지 볼트를 제거해줍니다. 안에 결선되어 있는 케이블을 분해해줍니다. 모터를 분해합니다. 모터를 조립합니다. 모터를 조립합니다. 이때 케이블을 먼저 결선해줍니다. 케이블을 먼저 집어넣고 모터를 조립합니다. 모터 고정 볼트를 같이 해결해줍니다. V-축을 잡아준 상태에서 벨트를 걸어줍니다. 이때 V-축의 위치는 기계 원점 위치에 비슷하게 위치시키면 작업하기 좋습니다. 텐션 측정이 되도록 걸어주고 볼트를 같이 해결해줍니다. 텐션을 측정합니다. 텐션 값 100Hz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토크를 쳐줍니다. 토크를 닫힌 뒤 텐션을 확인해서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줍니다. 이상이 없으면 아이 마킹을 실시합니다. V-축 커버를 덮어줍니다. 토크를 쳐줍니다. 50분이 곧 20분이 9분이 30분이 지나가고 육효 30분이 정답 보러